세계 곳곳에서 독도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됩니다. 경상북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독도 홍보사업을 확정하고 사이버 독도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한편 독도사이버전략센터를 통해 각종 이슈에 발빠르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. 오는 5월에는 수토사 뱃길 재현 행사, 8월에는 광복절 독도 태권도 퍼포먼스 등 1년 내내 울릉도와 독도 등지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.